오늘은 제가 뭘 소개하려고 했더라? 저의 셀프케어 루틴까진 아니고 제가 집에서 제 자신을 돌보기 위해 하는 것들을 좀 설명해보는 날을 정했어요. 저의 셀프케어 루틴까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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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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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링크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. 6월의 생일인 우리 블링크들 생일 축하해주고 싶어서 왔어요.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행복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. I miss you, I miss you, I miss you guys. 가 Many of you, I mi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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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